음악 이야기인 거고, 황종율관의 역할과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달라부터 시작할게요.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음악의 예술성과 교화성에 주목을 해서 아우 꼰대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성리학자들은 음악의 예술성, 교화성, 음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 가르치다는 뜻이죠, 교화. 치세의 수단으로 음악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했다. 치세의 도구로서 음악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릴 거면 음악이 딱 중심을 잡고 변하지 않고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치세의 도구로서 음악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음악과 관련된 재반요소, 딸려있는 요소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글을 쓰면 돼, 글 쓴 아저씨가 특히래. 그럼 우린 주목해야지.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악곡, 작곡 및 악기 제작의 기본 척도이며 악기의 음질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되는 어우 여기에서부터 요만큼까지가 뒤에 오는 율관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율관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겠지. 율관 제작법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피아노 조율기 있지. 기타나 반복, 기타나 우크렐레 치는 친구들 있어요? 기타 헤드에 달아서 줄 땡칭 넣는 그런 것들. 조율기 만드는데 엄청 집중했대요. 율관은 전통 악기 음악에 쓰이는 기본음을 낼 수 있는 주관으로서 음을 조율하는 도구다. 율관 제작, 음을 조율하는 도구를 만드는 데 엄청 신경 썼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음의 기본이 되는 소리를 황종이라고 부르고 황종의 음을 낼 수 있는 황종 율관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지금식으로 따지면 모든 음을 내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7개, 8개의 음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은 딱 하나만 만든 거야. 황종 율관은 음악적 기준으로서 중요하기도 했지만 황종 율관의 길이와 부피의 수치가 사회적 도량형의 기준도 되었기 때문에 어머, 음악의 기준 단위를 길이와 부피와 같은 사회적 도량 기준으로도 삼았대요. 황종 율관의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음악의 율관을 규격을 정하는 데에 방법은 다양했고 그 중 기장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면 기장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네. 기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먹는 기장 있지. 밥에 섞어 먹는 거. 그거. 기장법은 곡식인 기장의 길이로 율관의 규격을 정하는 방법인데 기장을 세로로 쌓아서 만든 것을 종서척, 가로로 쌓아 만든 것을 횡서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그림 보면 2번 문제 나와 있죠.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이제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종서척은 초록색으로 밑줄을 글 거예요. 종서척은 기장의 길이가 긴 세로 방향으로 늘어놓은 기장알 한 개의 길이를 1분, 아홉 개를 늘어놓으면 1촌, 아홉 개의 촌이면 1척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읽고 갈게요. 횡서척은 보라색, 횡서척 보라색, 기장의 길이가 짧은 가로 방향으로 늘어놓은 기장알 한 개의 길이를 1분, 10개면 1촌, 10촌이면 1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서척은 어떻게 해요? 세로의 길이를 재는 거지. 세로의 길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뭐라고? 1분. 하지만 1분이 아홉 개가 있으면 1촌. 1촌이 다시 아홉 개가 있으면 1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횡서척은 이렇게 기장이 있으면 가로의 길이를 재는 거지. 가로의 길이가 얘도 단위는 1분. 하지만 10개가 있으면 1촌. 촌이 다시 10개가 있으면 1척,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됐을까? 두 방법은 늘어놓는 방법에 따라서 세로로 늘어놓는지 가로로 늘어놓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황종 전체, 율관의 전체 길이로 삼은 1척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같았다. 그러니까 세로로 99, 81개 늘어놓은 길이랑 가로로 10 곱하기 10, 100개 늘어놓은 길이가 똑같았다고. 1척으로.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네. 한편, 황종 율관에 1200알을 담으면 율관이 가득 찬다라고 보아서 그것을 부피의 또 단위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딸락,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황종 율관의 수치를 정하기 위해서 한서, 율력지라는 부분에, 한서라는 책의 율력지 부분에 수치를 활용했습니다. 오, 조선의 황종 율관의 수치는 중국의 한서를 참고했구나. 이 책에서는 황종 율관의 길이를 9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황종 율관의 길이를 제시한 9촌은 기장을 90개 늘어놓은 길이입니다. 이상한데? 우리나라 거는 어떻게? 81개 아니면 100개인데? 얘네는 90개가 기준이래요. 중국은. 황종의 길이로 제시한 9촌은 기장을 90개를 늘어놓은 길입니다. 즉, 90분을 9촌으로 삼아 황종 율관의 길이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은 종서척과 횡서척에 근거한 단위의 개념이 혼재된 겁니다. 왜? 종서척은 계속 곱하기 9 해온 거고 횡서척은 곱하기 10 해온 거니까 9 곱하기 10 하면 90 되는 거지. 아, 그래서 90이 기준이였군요. 한서 율력지에 제시된 황종 율관의 수치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천지의 수가 1에서부터 10으로 끝난다고 보았고 이 중에 1, 3, 5, 7, 9는 양의 수, 2, 4, 6, 8, 10은 음의 수, 홀수는 양, 짝수는 음, 9를 양수의 완성이라고 보았고 10을 음수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의 완성 곱하기 9 음수의 완성 곱하기 10 그래서 아, 90을 기준으로 삼았었던 거구나.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황종이 음악의 시작점이 되는 소리인과 동시에 음악의 기준이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끊고 이렇게 화살표 원인과 결과적 황종을 양의 길을 가진 완성된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그들은 9라는 숫자가 가진 철학적 의미를 토대로 이와 같은 황종 율관의 수치가 결정된 거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달락 A라고 묶여 있으니까 네 번째 달락 읽고 3번 풀러 갈 거예요. 조선 시대에는 한 옥타브의 음이 12개, 각 음 사이는 반음 정도의 차이. 이 음들은 황종 율관과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11개의 율관에서 산출이 됩니다. 왜 11개야? 황종 율관 기본 하나 더하기 11개 하면 총 12개의 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11개의 율관은 3분,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로 나눠서 손 빼거나 2 더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황종 율관의 길이를 짧게 만들었는데 율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음은 높아집니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항상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길이가 짧아지면 음이 높아집니다. 3분 손익법은 3분 손일법, 3분 이길법을 교대로 사용하여 율관의 길이를 산정합니다. 3분 손임법은 뭐예요? 원래의 길이를 3분의 1로 나눠서 손일, 3분의 1만큼 한 번 뺍니다. 3분 이길법, 3분의 1로 나눠서 그만큼, 3분의 1만큼 더합니다. 를 교대로 사용하여 율관의 길이를 산정합니다. 우선 3분 손일법은 뺀다는 얘기죠? 한 율관의 길이를 3등분 한 다음에 그 3분의 1을 제거하고 남은 3분의 2만 다음 율관의 길이로 정하는 겁니다. 3분 이길법은 3등분 한 율관의 3분의 1을 본래의 율관에 더해서 다음 율관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애매하죠? 자, 여기 이제 봅시다. 가령, 황종 율관에서 3분의 1을 빼면 임종, 그 다음 임종에서 3분의 1을 더하면 태주, 태주에서 또 3분의 1을 빼면 뭐? 그 길이에서 3분의 1을 또 더하면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옆에 3번 그림 보면 엄청 잘 설명해놨거든요. 자, 살펴볼게요. 황종 총 몇 칸이에요? 3, 4, 5, 6, 7, 8, 9 칸. 9 칸이죠? 먼저 손일 빼고, 그 다음 익일 더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황종에서 임종으로 넘어갈 땐 3분의 1을 뺄 거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3분의 1을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갈 때는 3분의 1 또 뺄 거고, 그 다음 넘어갈 때는 3분의 1 더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12개의 음이 나올 때까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황종이 9칸이었으면 3분의 1, 3칸 빼면 임종은 몇 칸 되겠어? 6칸 되겠지. 6의 3분의 1이면 2, 2를 다시 더하니까 태주는 8이 되겠지. 그 다음 남녀 고선은 자연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8의 3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을까? 네, 별거 아니잖아. 자, 다시 왼쪽으로 와서 이제 마저 읽으러 갑시다. 그래서 3분의 1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 임, 태, 남, 고, 응, 유, 대, 이, 협, 모, 중, 이 순서로 온대요. 그냥 온대. 끝이야.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오는 대력, 협종, 중려, 얘네들은 길이가 너무 짧아져. 왜? 앞에 거 뺀 거거든. 그러니까 이들 율관에서 나오는 소리는 황종보다 한 옥타브 위에 있어. 너무 음이 높다. 그런데 음을 다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이를 길게 해주면 되지. 얼만큼 길게 한다? 새 율관의 길이만 본래 길이보다 두 배로 늘려서 황종음과 같은 옥타브 내의 음이 들기에 율관의 길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짧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음이 들쭉날쭉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길이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할 거야. 길이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황대, 태, 협, 고, 중, 유, 임, 이, 식, 남녀, 유종, 응종 이게 딱 순서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 그러면 우린 또 쓸 수 있지. 황종이 어떻게? 가장 낮은 음이고 음종이 가장 높은 음이 되겠지. 이 음들은 양의 소리인 율과 음의 소리인 여가 번갈아가서 구성되어 십이율려라고 불렀습니다. 밑에다가 귀찮아도 쓰자.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SM은 음부터 음, 양, 음, 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글에서 뭐라 그랬어? 양의 소리인 율과 음의 소리인 여가 번갈아 구성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양이 먼저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옆에 거 보러 갈게요. 3번 문제. 마무리 지을 수 있어? 1번. 태주는 8촌, 임종은 6촌이 됩니다. 우리 6, 8 숫자 썼잖아요. 벌써 맞췄지. 1번 OK. 2번. 율관 중 가장 높은 음. 그러면 뭐 찾으면 돼? 가장 짧은 거 찾으면 되지. 가장 짧은 거 누구야? 남녀지. 그러면 2번 맞는 얘기죠. 3번 황종, 태주, 황종과 태주, 태주와 고선. 어디가 있어? 태주와 고선의 음의 길이의 차이는 반음 정도다. 그러면 반음. 바로 옆에 있는 음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네들 음의 길이로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황, 태, 임, 고, 남. 이렇죠? 옆에다가 그냥 한번 써봅시다. 황, 태, 임, 고, 남. 이 순서라고 음이 이렇게 가면서 높아질 거예요. 어떻게? 반음씩 높아질 건데. 3번에서 뭐라 그랬어? 황이랑, 태, 황종, 율관. 잠깐만. 홧소리 할 뻔했었네. 여기로 올 필요가 없지. 옆으로 다시 갈게요. 본문에 여기에 있어. 음의 길이를 순서대로 한다라 그랬죠? 황, 대, 태, 협, 고, 중, 유빈. 3번에 3번 뭐라 그랬어? 황종이랑 태주. 황종이랑 태주. 두음 차이죠? 반음 곱하기 2니까. 온음 차이지. 다음, 태주와 고선. 태주와 고선. 얘도 어떻게? 두 칸씩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반음이 아니지. 온음, 이름 차이죠. 그러니까 3번에 3번 틀린 얘기지. 다음, 3번에 4번. 태주와 고선은 3분 이길법. 태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더했죠? 고선 만들기 위해서도 더했지. 더했으니까 3분 익일법. 익. 익이 난다. 더했고. 임종과 남녀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했어요? 뺐죠? 임종 만들려고 뺐고. 남녀를 만들기 위해서 뺐지. 그러니까 어디? 남녀 임종은 3분 손일법. 맞는 얘기지. 다음, 황태고선은. 율. 율이면 뭐였어요? 양이죠. 임종 남녀는 의미였었지. 뺐지였었지. 뺐에 해당됩니다. 그거 우리 아까 옆에 본문 읽으면서 써놨을걸? 그러니까, 네. 여기 풀마, 풀마, 풀마. 다 맞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지. 됐을까. 다음, 계속 읽으러 갈게요. 한편 실학자 홍대용은. 어머, 실학자 이 아저씨. 수학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었네. 기장의 규격으로 기준을 삼는 율관 방법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어. 기장을 기준으로 하면 부정확하다. 왜 그럴까? 곡식입니다. 다 크기가 서로 조금씩 다를 거 아니요? 그래서 양금의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양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금은 부정확하지는 않겠네. 부정확할 수 있어. 하지만 기장보다는 정확할 거야. 황종 율관의 길이와 부피는 기장의 나달수로 정해지는데, 기장의 나달 자체의 크기와 길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황종 율관의 길이와 부피 역시 고정적일 수 없어. 고정이 안 돼 있으니 당연히 기준은 고정이 안 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홍대용은 양금을 새로운 음의 조율 도구로 제시했습니다. 양금은 그럼 도대체 어떤 면에서 좋을까? 명주실로 된 다른 현악기와 달리 재료가 주석과 철의 합금, 금속이야. 실보단 덜 변하겠지. 쇠줄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현이 편리하다. 줄의 굵기가 균일하다. 줄의 굵기가 균일하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기장을 사용하여 율관을 만들었던 기존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됐을까요? 1, 2, 4번. 3분들일 거예요. 같이 볼게요. 1번. 정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의 성리학자 음악은 치세의 수단이었다. 맞죠? 조선의 성리학자, 율관 제작법에 관심이 많았지. 특히 황종율관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죠?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정한 황종율관의 수치는 성리학에서의 제시한 뭐 1, 3, 5, 7, 9, 2, 4, 6, 8, 10, 9가 완성, 12 완성, 성리학에서의 제시한 수의 철학적 의미와 관련이 있었고 율관의 수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A라고 묶어놓은 부분 대놓고 가령이라고 있었잖아요? 답은 5번인가 본데 율관 제작에 대한 조선의 성리학자들 홍대용의 견해를 비교한 후 오, 그래. 율관의 형태와 재료에 따른 특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율관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있지가 않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2번. 기역은 종서구요, 니은은 횡서죠. 기역은 종서적, 니은은 횡서적 기역과 달리 니은은 한서의 율력지의 황종율관 수치 결정에 이용되지 않았었다? 어머, 한서의 율력지의 황종율관의 결정이 되어 있는 걸 기역, 니은이 참고한 거지. 얘네들이 기역, 니은의 영향을 준 거지. 기역이 영향을 주고 니은은 영향을 안 주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1번 탈락. 니은과 달리 기역은 나달 90개라고? 에이, 기역은 뭔데요? 99, 81, 81개였었죠. 세로로 길기. 2번 탈락. 3번. 기역과 니은은 어쨌든 맨 마지막에 척으로 끝나는데 1척을 만들기 위해서 기역은 몇 개 필요해서? 81개, 99, 81, 니은은 10 곱하기 10, 100개 필요했죠. 그러니까 3번 정답. 4번. 기역, 니은은 황종율관의 표준 규격을 정하기 위해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고안해 놨었다? 아니죠. 한서에 나와 있는 거 갖다 쓴 거지. 숫자 적용하는 것만 좀 달랐을 뿐. 4번 탈락. 기역과 니은은 양의 수? 거짓말하지마. 기역이 양의 수고 니은은 음의 수죠. 5번 탈락. 3번 했고요. 4번. 양금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펀뜻 떠오르는 것만 쓰면 돼. 아, 기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얘가 기준이 되지가 않아. 왜? 저마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 양금으로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했었던 거지. 양금은 황종율관과 달리 기준음이 안정적이야. 그렇죠. 명주실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 조연이 편리하다고 241페이지 첫째 줄에 밑줄 그었죠? 쇠줄을 현의 소재로 사용해서 굵기가 균일해졌어. 황종율관의 제작에 사용할 기장의 크기와 용량을 일정하게 조정한다고? 아니요. 기장의 크기와 용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황종을 양금을 통해 만들자지.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얘기죠. 기존에 사용하던 음의 조율 도구. 누구? 기장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성격.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4번. 기장의 크기와 용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